이야기 채널 민들레 우주선입니다.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각자 지금 걷고 있는 자신의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길 윤동주 잃어버렸습니다.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.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.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. 담은 쇠 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.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부릅니다. 불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. 이야기 채널 민들레 우주선이었습니다. 이 길은 한 번 살펴 몇 번 그 일 두 손 손 오 일 일 일 일